보급 가실래요? 180? 갈까요? 오 보급 두 개나 있다 여기 어머 왜 보급 세 개 있어 왜 보급 세 개 있어 보급 영기 세 개 나 한꺼번에 차고 본다 어 3층집 뛰어내렸다 개 피 나이스 뭐야 눕히셨네 걔가 걔 말고 나머지는 4명이었는데 다른 파티였는데 오오 나다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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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왔지 앞쪽에 붙고 있어요 확인 확인 응 뒷꿀집도 하나 파게 해안가로 도는거 보러 갈게요 어? 잠깐만 초밥집 털려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초밥집 열려있어요 아 느낌이 머리 맞을거 같은데 GP 컨테이너 위 중간 여기 중간 꿀집에 하나 있어요 네 뭐지 좀 이상한거 같은데 느낌이 이상하죠 아니 아니 아 됐다 오케이 어 뒤에 뭐야 뒤에 있는데 여기 이쪽 여기 잠깐만요 스펙 편집 나무쪽에 더 붙어요 오른쪽 나무쪽 개 피 두명 두명 오른쪽 뒤로 가요 뭐야 오마이야 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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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못받으려 우지 한명 더 초와집 뒤 나무 켜 나무 기절 오우 왓 일로왔어 일로왔어 돌아가셔야 돼요 내 쪽은 없어요 여기 해안가 해안가 한명 기절이고 한명 오지 나무쪽에 사람있어요 지금 아 나무 기절이에요 제가 잡았어요 여기 니가 라스트 한대 샷건 한대 아예 어 운보 다른앤데 예 다른애 다른애 나무도 기절컷 안뜨거든요 이거 개 갈아왔을까보다 웅프 제 앞에 보여요 담벼락에 여기 여기 꿀집 쪽에 있는데 꿀집 뒤 담벼락에 있어요 한명 웅프 여기 담벼락에 숨어있어요 그 엄청 얇은데 저 템 버리고 왔거든요 저 상자에서 말고도 아무 쭉 가보세요 화이팅 반창님 그 여기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여기 담벼락 여기 여기 있어요 로드킬링 그 앞에 있어요 도ely 와 나 타니였습니다 할렐락 뭐야 상대 상대 웨이들 아 이거 삼기까봐였구나 어쩐지 안죽더라 통 다있다 와 다리 다 막아났네 오 이거 다리에 차로 막아났네 와 저거 대박이다 저거 와우 빠다시 보러가자 보러 저거 오케가지 딴 데 쏘는데 스쿼스 우리에요? 네 저 애미사다 아 좀 앞으로 땡겨볼까 딴 데 쏘거든요 미루신입 가자 갑시다 근접적 잠깐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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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식 빡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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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피해 아 좋아 어 두명밖에 없네 언더킬리 언더킬리 얘들은 두명이에요 언더킬리 다른파티 아 나 갈겠는데 안죽었어 와 시체봐 시체봐 엄청난 포탑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길리랑 싸우고 있었구나 얘네 맛있다 카고파리크야 스쿼스를 버리고 카고를 있을까 네 이미 먹었고요 제가 오케 보탐 많이 남아요 와 이거 시체가 몇개야 근데 얘 다 쓸모없는거네 진짜 쓸모있는게 아아 너무 아프게 맞았고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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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에이지 오른쪽도 있어 여기 세워져있는 유에이지 아 저기저기 에미사 길리 나무 길리 개피 어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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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리 컷? 아 얘들 차를 못 방해놨어 무슨 뚱뚱하게 다 막아놔가지고 여기 유에이지 뒤에있다 유에이지 한대 간다아 아 뭐야 아 아 이거 이거야 진구건 내가먹는 어 이거 다 벗어난다 오 얘 에미사에 스르륵이다 어 얘도 에미사인데 흡수 흡수 템 없어지는 소리구 뭐야 어딨어 템 없어지는 소리구 흡수 엠포드라게 따서 오이구 씨 보급 보급 180 보급 저 먹을게 없음 근데 님들이 먹을거 다 어디갔어요? 님들이 다 먹었으니까 없죠 제가 안먹어 저 먹을거 하나도 안먹었어요 오토바이 아무말냐 나 오토바이 오토바이 두명 개피 많아요 지나다 사사 아니 보급 가실래요 180? 갈까요? 180 180 좀 멀어요 에 좀 멀어 다 500개인거 같던데 아 자꾸 어떤 놈이야 쏘는거 이거 나 지금 파밍 너무 간소한데 붐대 17개 붐대 2개 어깨어 다리 살아났다구요 다리 살아났어요 다리 살아보니? 다리 중간쪽에 중간? 아이 못가더래요 빠지세요 여기 와야되잖아 여기 와야되요 전 보고목으로 갑니다 뭐야 나 혼자 갔어 보고목으로 가수야 나 혼자 가수야 엄마야 나 와 일로와 근데 머리깨지마세요 저 머리없어요 아아 내가 머리 깨버렸는데 뭐야 저거 보급 혼자 가지자 어 저기있다 야 나와봐 뭐야 이게 어디 아 뒤에서 있네 어 보급 두개나 있다 여기 여기 어 뭐야 보급 3개있어 그거 다 드세요 그냥 님들 그로자 그로자 드실 분? 찍어듬 여기 보급 3개있어 보급 연기 3개 나 한꺼번에 처음 본다 한 화면에 보급 연기 3개가 다 들어 도움 아 로드킬님 반창력이 매신했어요 저희 와아 이걸 빼고마달라고 간다고? 저걸 그로자에 가자 아 얘네들 이거 먹고 왔네 보급 엘미사 두개 없어진거에요? 예 걔들이 이거 보급 먹고 갔는데 근데 핑 찍어놓은거 그로자인데 드실 분? 어우 보급 봐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갔지?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? 어? 보급 어디갔지? 자 믿을만한 사람이 우드킬님 밖에 없네요 아 역시 보급 처음 본 사이지만 아 여기 있네 보급 여기있어 저 처음 본 사이지만 그냥 믿음직해 와 보급 진짜 가까이 떨어졌다 서버님 빨라곤 보급 밖에 없을 생각이시는데 아 여기 떨어졌어 어 이거 3렉까빠 세고 3렉까빠 세고 드실 분? 네 저 3렉까빠 200 저 어 차소리 차차차차차 오하지 지나감 어 세운다 세운다 세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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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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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밑에 세웠어 어 반짝 거기 본다 어 한명 아니야? 한명 아니에요? 어 미친 아악 아하핳 로드케이스 당해버렸죠? 한명이 아니야 가시네 가버렸다 세웠다 오오 두명 죽었어 두명 죽었어 두명 죽었어 한명 남음 낙상있네 그냥 어디어디어디 두명 UHDL 여기 집 가자아 가자아 오 뭐야 하 unlimited 다 잡아 안돼 Bin 다 잡아談 다 잡았어 흐핳핳 halt 아 뭐야 이렇게 잡기 쉬운 걸 새메 끌고 있었어요? 아니 와 baba 저 양각 맞았어 저 진짜 양각 아 реально 아 인재 게 쉬운걸 와 아니 나 양각 맞았다고 오 양각 뚫붙 고기들 쿡타는 안맞아요? 쟤가 라스트 같은데? 쟤가 라스트네 아 이따 두명이다 두명이다 두명 한명이죠 한명 남았다 지금 총알 갈리 날 왜 쏴요? 안돼 이 판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